오마이걸! 비밀정원의 요정들 . 오마이걸이 9일 오후 서울 중국 명동 신세계매사홀에서 열린 오마이걸 다섯번째 미니앨범 비밀정원 발매, 쇼케이스에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타이틀곡 비밀정원은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꿈을 담은 비밀정원을 키워나가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 리드니컬한 록 기반 트랭 위의 동양적이고 신비로운 멜로디를 오마이걸 만의 감성 보컬로 표현한 곡이다. 타이틀곡 비밀정원 타이틀곡 비밀정원 타이틀곡 비밀정원 타이틀곡 비밀정원 타이틀곡 비밀정원 타이틀곡 비밀정원